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 증권에서 철강 분석 업종을 분석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금일은 철강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제에 대해서 수입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 3월 한국산 철강제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물량을 제한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2월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3월에 한국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시키는 대신 물량을 제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미국향 철강제 수출량을 15년에서 17년 평균 수출량 약 383만 톤의 70%인 268만 톤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68만 톤은 17년 대비로는 약 74%의 물량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발표 당시에는 이런 2018년 물량 쿼터가 적용받는 시점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1일 미국 정부는 물량 쿼터 적용 시점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쿼터 물량은 한국의 수출 기준이 아닌 미국의 수익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올해 1월에서 4월 미국의 누적 한국산 철강제 수입량을 토대로 2018년 할당받은 물량 쿼터를 품목별로 소진률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철강제 전체는 1월에서 4월 달 미국의 수입량을 보면 전체 쿼터의 약 47%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탄수화끈가의 경우 전체와 마찬가지로 47% 스탠리스의 경우에는 약 58%를 1월에서 4월 동안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탠리스 대비 탄소화끈강의 물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탄소화끈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화끈강은 크게 판재류, 봉영강류, 강관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판재류의 경우에는 약 32% 정도만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영강류는 약 48%, 강관류로는 65%입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도 밝혔다시피 강관류의 경우 약 104만 톤의 쿼터를 받았는데 이는 17년 미국향 수출량의 약 절반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요. 1월에서 4월까지 68만 톤을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상당 부분을 소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는 강관류가 쿼터 소진율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에서 4월 쿼터 소진율을 보면 강관류가 가장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1월에서 4월 동안 수입된 한국산 강관류 68만 톤을 연환산했을 경우에는 약 204만 톤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는 2018년 할당받은 104만 톤의 약 196%에 이르는 큰 수치입니다. 아직 5월에서 6월 달 수입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월에서 4월 수입량을 기준으로 추정을 해본다 그러면 18년 상반기 중으로 2018년에 배당받은 대부분의 쿼터가 소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품목별로 적용되는 쿼터 물량은 HS코드로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7년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강관 수출 제품 중에 대부분이 OCTG라고 하는 유종용 강관과 송류관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강관에서 각각 47%, 34%를 차지하고 있고요. 18년 1월에서 3월 수출 기준으로도 각각 42%, 39%로 상당 부분을 에너지용 강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18년 하반기에 미국적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품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강관 가격은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미국 내 강관 가격은 크게 내수 가격과 수익 가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8년 들어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종용 강관 같은 경우에는 18년 상반기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하반기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8년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치로는 내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7년 12월 1075달러 톤에서 올해 5월 달 약 31%가 상승했으며 수익 가격 같은 경우에는 17년 12월 대비 18년 5월 약 24%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제에 대한 제재를 2018년부터 공격적으로 취하고 있고 견조한 유가가 미국 내 에너지원 강제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어서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좋은 상황을 대비했을 때 지금 수출량 쿼터가 걸려있는 것은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원 강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업체들이 이런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이런 강관류가 특정 품목 예외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현 시점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향 강간 수출에 대해서 특히 하반기 수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향 강간 수출에 대한 최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